2023년 1월 10일입니다. 이 농가는 처음으로 가봤는 하우스입니다. 세배론의 큰 포인트는 결국은 물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온도를 대입하면 얼추 흐름을 쫓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첫 땅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어떻게 작황이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걸 유출을 하면서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이건 이제 못 컸는 거. 결국은 물온도가 안 맞아서 못 컸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항상 기준점은 몇 마디 나갔느냐. 그리고 대가리가 굴냐, 얄냐 이걸로 기준 잡으면 됩니다. 자, 됐고 항상 음지와 양지는 온도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못 크는 데는 좀 더 온도를 더 주면 된다. 이게 포인트고. 이건 8mAh인데 그리고 이 수치, 수치라는 건 분명히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근데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100% 물 부족은 아니다. 이거지. 자,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또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돼요. 자, 일단은 몇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이 분은 여기는 좀 온도가 추운 위치예요. 추운 위치라서 크는 속도가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하지만 마디는 결국은 큰 역할은 같다 이거지. 자, 2, 4. 덜 크면 순을 덜 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음... 이제 2월로 1월 중반, 초순, 중반, 중순이기 때문에 자, 12월과는 재배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가 뭐든 이열이 되면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 바뀐 온도에서는 이 수정, 수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 왜? 순의 양, 다른 말로 생장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게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된다. 됐고, 한번 보자. 2, 4, 6, 8, 10. 몇 마디 순을 칠지, 그리고 이제 차후에 몇 마디 수정을 할지. 그것도 기준이 나가야 돼. 야는 지 쏘가지 못 이긴 겁니다. 쏘가지 못 이긴가 빼빼빼빼 꼬이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수정해놓고 나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 열매가 얼마나 잘 부리키느냐. 이게 항상 포인트가 돼야 된다. 자, 잘 안 부리키면 물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대가리가 너무 세죽하고 툭툭툭 쳐지면은 그것도 물을 줘야 됩니다. 자, 항상 표현하지만 물은 많이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잎이 이미 답을 주죠. 자, 잎이 고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여전히 이런 하상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뜨겁다는 거지. 그리고 물온도 측면에서 뭔가 여전히 안 맞다. 이게 항상 기준점이다. 자, 항상 기준점을 찾아서 자, 물온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걸 풀어내세요. 자, 요 며칠 잎이 꼽힙니다, 시듭니다. 뭐 이런 다양한 문의들이 들어옵니다. 그 모든 원인은 결국은 물입니다. 뿌리와 작물체내의 수분, 이 관계에서 자꾸 2차 피해가 온다.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알겠죠? 그리고 요런 이제, 요런 잎들. 결국은 이건 세포가 불량이야. 다른 말로 물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 내세요. 자, 하면 되고. 자, 얼루기로 안 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얼루기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됐고, 얘는 뭐 잘 큽니다. 잘 크고 있고. 항상, 어, 맨마디 나갔느냐. 그리고 이제, 음, 결순? 이제 꽃이 잘 들어오느냐. 이게 항상 기준점입니다. 자, 24680. 요건 이제 지잡으려고 해놨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음, 됐어요 뭐. 그게 문제는 안 되고. 자, 어, 항상 정식 날짜 대비 몇 마디가 나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크냐 안 크냐. 이거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자, 이해가 되죠? 자, 일단은 마디는 나갈 생각합니다. 자, 알라시피 뭐, 어, 12월달, 1월초, 뭐, 이때 정식한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한도의 매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 저는 이제 폭발적인 매출. 다른 말로 10m 하우스, 1500, 2000만 원. 어,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돼서 좀 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항상 물온도입니다. 자, 내 밭에 물온도가 맞냐 안 맞냐. 그걸 계속 체크하시고. 어, 물이라는 범위는 곧 뿌리의 범위가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뿌리의 깊이 이게 물의 깊이, 물의 범위 이게 곧 다른 말로 어, 뿌리의 깊이 범위가 된다. 이걸 제발 좀 더 더 많이 생각해요. 자, 항상 얘기하는 거. 이 대가리가 좀 노려야 된다. 전체가 다 진하면 어, 체내의 양수분의 순환의 문제가 온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2차폐가 올지 모른다. 이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추운 집은 좀 더 더 물음병, 마른병, 흑성병이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왜? 체내의 세포가 이제 결국은 뭐 동예라든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자, 물이 더 많으면 썩지만 자, 반대로 이제 뭐 동예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무른다, 마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기준점을 만드세요. 자, 이거는 일자진. 순을 일자로 했죠. 일자진. 뭐, 디그는 하겠진.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참고하시고. 각자의 방법입니다. 자, 항상 포인트는 물을 한 번 더 줄까. 이게 포인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계속 따라가요. 여전히 저는 연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 같은 날짜에 정식을 했지만 이 크는 속도가 다 다를 겁니다. 다 이제 각양각색이다.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물만 적게 주면 생각보다 물을 준다고 해서 순이 확확확 안 우거집니다. 자, 항상 물은 새 소전하고 1, 2, 3분 거기서 가지고 놀면 돼. 이걸 굳이 뭐 10분, 20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재배입니다. 굳이 그렇게 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게 아직 안 찝었네. 대가리가 굵어지면 찝어요. 왜? 온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베델프 난 60일 만에 수정할란다. 아이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큼이 수정해야 돼. 그래 순의 양을 잡지.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는 걸 못 느낍니까? 베델프, 올해가 더 춥지 않나? 아이고, 지금까지 추웠는데 과연 오늘이 춥습니까? 이게 항상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이미 나오잖아. 잎이 상한다는 걸. 자, 이게 항상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죠? 계속 기준점을 찾아내세요. 자, 한번 끊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